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안개꽃 바구니를 그려볼게요. 물감은 브라운과 옐로우 계열 화이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패브릭 물감으로 천에 그렸습니다. 붓은 둥근 붓으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저는 화홍 320 시리즈 4호로 그렸어요. 일단은 화홍 400 시리즈 4호로 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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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구니가 완성이 되면 안개꽃은 면봉으로 그려볼게요. 물감은 그린과 옐로그린 화이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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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